오늘 찾아오신 분은 정말 본인만의 강렬한 색깔로 시선을 사로잡는 카리스마 명품 배우십니다. 51년차 배우 이영녀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이영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주 멋있어지셨어요. 이거 비벼 입고 왔어요. 이 뽑으려고 이 딱지도 안 찍었냐, 그대로. 그냥 돌려주지 마세요. 너무 잘 오세요. 우겨볼까요? 좋습니다. 그런데 이영녀 선생님 하면요. 유기견들의 천사로도 진짜 유명하시거든요. 지금은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을 돌보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. 저희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저 정도면 강아지 집에 이영녀 선생님이 사시는 거죠. 그렇죠. 맞아요. 강아지 100마리 돌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정말.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갑자기 자식들까지 어머니께서 못 알아보셔가지고 굉장히 엄청 충격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